안녕하세요. 북병에서는 박동남입니다. 자동학부입니다.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. 마음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. 그대만이 정말 사랑인데 눈물이 나게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어느 날 우려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나이가 있나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어느 날 우려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. 내 나이가 bedeutet 한마디..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이 다까 vorbere서 사랑이 딱 좋은 나이. 아멘 아멘